자 그 다음에 그 셋째 시간인데 이거죠 여러분 306페이지 채권기출문제 1번부터 이렇게 보는데 자 여러분 저당권 승립효력안은 설명으로 틀린 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특정한 채권하면 저당권 장래에 불특정 다수 나오면 근저당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핵심 단어는 장래 특정의 채권을 채권으로 하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저당권 근저당권 특정의 채권하면 저당권 불특정 다수의 채권 장래에 불특정 다수 나오면 근저당 이렇게 되는 거 구분하고 1번 5 2번 물상대입권을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서만 가능하다 아니죠 자 원칙은 저당권자도 하지만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변제 그래서 꼭 물상대입권을 행사하는데 저당권자 자신이 직접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참가하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물상대입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저당권자에서만 가능하다 X 자 2번 틀리고 3번 저당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됐습니까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매를 참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정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자 여러분 건물 자 갑의 토지에 갑이 돈이 없고 갑이 건물을 짓되 을이 을과 갑이 공동으로 을이 건물 짓고 재료를 제공하고 을과 갑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을이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2분의 1 자 뭐 건축업자든 안 가면 2분의 1 이런 지분 격려받은 경우는 이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됐습니까 이 건물의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이 건물은 건물의 소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정축비용을 투자한 자는 건물의 공유 지분 소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매수대금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하는 거 4번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나대지에 축조된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하는 거 일괄 경매하되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수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하는 거 이거는 일괄 경매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설정자가 설정 후에 건물을 자 설정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하면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이다 일관이 아니고 일괄 리얼 구조의 리얼 일괄 경매 청권이 인정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제3자를 저당권자로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하면 무효인데 3자 합의가 있으면 하면 그대로 마다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3자를 저당권자로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 무효 그런데 3자 합의하면 그대로 유효 이렇게 되겠죠 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처분행위 때문에 그 설정해주는 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과 저당권 함께 이전하는데 이전의 부기등기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를 제목 붙이면 무효등계 유용 무슨 등계 유용? 무효등계 유용 이렇게 합니다 자 무효등계 유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자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에 소멸 후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는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자 여러분 이미 소멸했다 말소등기되지 않아도 저당권은 무효 그런데 말소등기되지 않은 것을 기하로 그걸 전부명령을 받아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털린 것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번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설정 후 축조했는데 나중에 실행 당시에 동일해야 됩니다 실행 당시에 뭐해야 된다? 동일한다 경매 당시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는 토지만 실행하고 경랑이는 건물 철거하는 거 반드시 일괄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일괄 경매 하려면 경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하되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1번은 실행 당시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 경매 안 된다 하는 거 요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일괄 경매 요건이 됐지만 경매 당시에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 3, 4, 5는 맞다 그죠 2번은 아까 제3자 저당권자 제3자 채무자 무효 3자 합의 유효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처분 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효등계 유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5번 이미 동갑해가지고 말소 등계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소 등기 전에 그 법원으로부터 전부 명령을 받아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 챙겨주시면 되고 자 3번 털린 것 갑니다 자 저당권자는 반환청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을 점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청권이 없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종물에는 저당권 효령 원칙 부합물 종물 과실 그죠 부합물 종물 과실 원칙은 미친다 아니 아니 부합물 종물 미치고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자 부합물 종물에는 원칙 미치고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데 부합물 종물 과실은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하는 거 자 종물에는 원칙 미치지만 부합물 종물에는 원칙 미치지만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하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은 하면 특약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효령이 있다 OX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원본 반환이 2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자 여러분 그죠? 2년 지체됐다 변제기로부터 몇 년씩 났다 2년 채무자는 요게 중요합니다 무슨 자는? 채무자는 뭐 몇 년이 지체됐던 전부 갚아야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 보정인 제3취득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는 하니까 무슨부 전부 있다 되는 거 되겠습니까? 채무자는 한번 전부 변제해야 채무자는 전부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저당권만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하지 못한다 하는 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담보하지 못한다 하는 거 주어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여러분 협의취득 협의 조정 이렇게 나오면은 매매가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매매가 이루어졌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협의취득 조정하면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무슨 도로? 별도로 하는가 아 아 아 실행비용 죄송합니다 범위에 저당권 범위에 속하지 않은 위약금 뭐 실행비용도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자 여러분 요 4번은 왜 피담보 채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당권자는 목적물이 하자가 있어도 자기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물건 가지고 있다가 물건 하자로 뭐 다치거나 물건이 폭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건 설정자지 이런 저당권자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는 건 물건 하자로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속하지 않는 건 4번 목적물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행기를 경관 몇 년분 1년분의 지연배상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하면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원본 위약금 이런 거는 등기되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보존비용 보존비용 이런 것들은 피담보 채권하고 관계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요거 4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털림가 됐습니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저당주어 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은 항상 채권과 함께 이전해야지 저당권 자체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 털림이다 그럼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호완성으로 소멸하면 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털리고 3번 맞고 4번 효력은 종물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하면 다른 말로 고치면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죠 종물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하는 거 5번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경매자 설정 당시 소유자 다시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이 된 경우 거기에 가지고 있는 돈 비용은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자든 지상권자든 임차이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저당권 실행으로 자기가 사용 못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가지고 있으면서 돈 비용 경매대가에서 우선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상환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당권의 제3취득자도 설정 당시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비용 들어갔다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었다 경매대가에서 자기 비용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가지고 있다가 경매가 됐다 그래서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점유상실 하면은 이 점유하면서 어떤 비용 점유하면서 지출된 비용 지출비용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 하면 누굽니까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그 다음 제3취득자 여기 제3취득자는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매수인이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상태 경매가 돼가지고 점유 상실하게 됐다 됐습니까 점유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제3취득자의 비용사한 청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그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오른거 이렇게 했습니다 저당권은 아까 채권과 분류해서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저당부동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아까 있죠 경매인도 될 수 있고 그럼 가지고 있는 상태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사한 청권도 있고 경매인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을 빼고 무조건 경매 참가해서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을 빼고 그 다음에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원칙적으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토지 임차권에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맞는것 3번 자 4번 갑니다 압류의 효력이 있으면 압류 이전에 여러분 차임 채권은 과실입니다 자 압류하면 압류 이전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미치지 않고 이후에는 과실에 저당권 미칩니다 자 압류 이전에 대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후의 차임 채권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류 이전이 중요합니다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하는거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4번도 틀리고 5번 제3취득자는 아까죠 제3취득자는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비용 들어갔다 비용은 우선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런것들 여러분이고요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하여 을의 액세에서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의 액세에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갑은 1순위 병은 몇순위? 2순위 이렇게 갑은 1순위 병은 몇순위? 2순위 이렇게 했을 때 갑은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 있다 없다 없다 X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전부를 변제하였다면 자 전부 변제하였다 거기에는 말소 등계 안해도 갑의 저당권은 위험 무효 갑의 저당권은 말소 등계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2번 정답 3번 저당권 등계는 효력 존속요건임으로가 아니고 됐습니까? 승립요건이다 하는 거 됐습니까? 저당권은 여러분 저당권 등계는 승립요건이다 하는 거 승립요건 승립요건이기 때문에 자 승립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계속 존속할 필요 없다 불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거 효력 존속요건임으로 갑의 저당권 불법 말소가 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아니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저당권 등계가 불법 말소된 후에 병의 자 불법 말소하면 아까 저당권 등계는 승립요건입니다 불법 말소하면 저당권은 무슨 요건? 승립요건 자 승립요건인데 됐습니까? 승립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그러면 실체관계 없이 불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럼 불법 말소됐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근데 불법 말소 후 경매! 무슨 매? 경매! 하면은 말소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덕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 말소하면은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다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뭐 경매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답이고 근데 불법 말소하고 뒤에 경매가 실행됐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 놓으면은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덕 반안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회복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3번 4번 다 틀렸습니다 자 5번 갑니다 값 명의의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병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값 명의의 저당권을 다른 채권에 담을은 저당권 등계로 유용이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자 만약에 자기 혼자만 있으면 무효 등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존재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후순위가 있다 무효 등계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에겐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갑 혼자만 있다 됐습니까? 갑 혼자만 있다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자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그럼 4월 1일 날 이 저당권은 유용? 무효? 무효 자 10월 1일 날 야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야 4월 달에 돈 갚고 말소등계 안 하는 거 있잖아 그대로 써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그러나 여기에 2번 병 저당권이 있다면 이 무효 등계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4월 1일 갚았다 저당권은 무효 그럼 2순위가 매순위 1순위 승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후순위가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무효 등계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해관계인에게는 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이 병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허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아닌 것 자 목적 건물이 청축했고 독립한 효용이 없다 저당권 미칩니다 이 저당권 미치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치하면 임차인에게도 역시 어떻게 한다 미친다 하는 것 둘 다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9분 건물의 전유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미친다 전유분에 저당권했다 대지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니언 디귿 셋 다 맞다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9번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법률상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사의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죠 자 호력이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이렇게 했죠 기역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그죠 부합물 종물은 설정 전에 갖다 붙였던 설정 이후에 갖다 붙였던 무조건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기역 미치고 니언 이후에 역시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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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역니언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기역갑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의 차임채권 자 차임채권 요 줄치고 요거는 과실입니다 자 압류 이전의 과실에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 이전의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니언 미치고 그래서 미치는 것은 어느 것 기역니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저당권의 물상대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렇게 했습니다 저당권의 물상대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대회할 물건이 제3자에서 압류된 경우 자 대회할 물건 만약에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집에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집이 불나버렸다 그럼 집이 화재본금으로 바뀌었다 자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하거나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화재본금을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자 배당에 참가하면 우선 배당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상대회할 물건이 제3자에서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회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가 아니고 무슨다 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전세권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 전세권에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다면 전세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용익적 전세권은 소멸하고 아까 전세금 반환 채권 돈을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하거나 제3자가 압류하면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돈 내주기 전에 압류하면 무슨 대회 있다 물상대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아니고 인정된다 그럼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설정자에게 대할 물건이 인도된 후 여러분 만약에 이거 조심하오는데 얼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집이 불나가지고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을 때 이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든지 안 가면 제3자가 압류해야만 물상대회고 그런데 보험회사가 설정자에게 줘버렸다 이걸 뭐냐 하면 됐습니까 설정자에게 인도된 경우 설정자가 받아버린 경우 설정자에게 인도된 경우 무슨 대회 없다 물상대회 없다 꼭 기억합니다 설정자에게 대회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하면 무슨 대회 없다 물상대회 없다 되겠습니까 3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1, 2, 3 다 틀렸습니다 4번 갑니다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소실로 인한 저당권 설정자 지도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회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잘 나오는데 4번은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제3자가 압류하면 배당에 모아야 참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물상대회 할 수 있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아까 협의취득은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무슨 대회 없다 물상대회 없다 저당권은 그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회 있다 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5번도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갑은 여러분 그중에 주어 중요하죠 자 갑은 1번 저당권을 치도하고 이에 어른 전세권 자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자 병은 2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거 막 해 놓고 선생님 그럼 갑과 어른 공동 1순위 아니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요 문제가 나왔을 때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병은 저당권으로서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저당권으로서는 두 번째고 순위는 몇 순위다 3순위 이렇게 전세권을 치대하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지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 건물의 지문을 수리한 저는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경매되더라도 됐습니까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경매를 신청했건 간에 1번 저당권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죠 말소 기준 권리가 1순위면 깨끗 자 중간에 있는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1번 2번 3번 소멸하고 오직 유치권만 남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누가 근무를 매수하면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유치권 정은 정만 빼고 전부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정만 제외하고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하는 거는 몇 번입니까 3번이다 하는 거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12번 12번 자 12번 갑은 그 소유되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자 어쨌든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근무를 신청했다 옳은 것 자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갑이 근무를 지었고 소유하고 있으면 일괄 경매 법정 이상권은 되지 않는다 자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X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자 어쨌든 토지도 갑 건물도 갑이면 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갑이 건물 짓고 자 이후에 동일하면 일괄 경매할 수 있는데 건물을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무슨 경매 못한다 일괄 경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X 자 그 다음 을의 저당권은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후에 갑은 법정 이상권 아까 법정 이상권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왜냐면 저당권 이후에 신축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리언 X 되겠습니까 자 아까 이쪽 기억도 아까 X 리언도 X 자 그 다음에 D가 설정 뒤 X 토지에서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행되어 C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법정 이상권 안 되는 건 어느 겁니까 D겟 되겠다 그죠 어느 거 되겠다 D겟 되겠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 그 다음 리얼은 아까 저 설정 뒤에 D가 X 토지를 매수치득하여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D는 어쨌든 그죠 D는 경매대가으로 해서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뭐 소유권을 상실하든 아니면 점유를 상실하든 간에 등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경매대가에서 자기 비용 먼저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1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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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